1타 로또 지난해인 915회 제외 5수는 5수 모두 100% 제외되어 현재 4주 연속 제외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 1타 로또입니다.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916회차 제외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외 예상수는 15수 10수 5수 3가지로 분류됩니다. 916회 제외 15수입니다. 제외 15수 중 단번대에서는 1, 2, 4, 9번, 10번대에서는 10, 11, 13, 15번, 20번대에서는 22, 26, 28번, 30번대에서는 30, 32, 37번, 40번대는 45번이 제외 예상됩니다. 전해 915회차에서는 15수 중 아쉽게 한수가 출현하면서 14수가 제외되어 93.3% 성공률을 보였습니다. 다음은 제외 10수입니다. 제외 10수 중 단번대에서는 2, 4, 9번이 10번대에서는 10, 11, 13, 15번, 20번대에서는 22, 26번, 30번대에서는 30번이 제외 예상됩니다. 전해 915회차에서는 10수 중 구수가 제외되어 90% 제외되었습니다. 제외 5수입니다. 단번대에서 4번, 10번대에서 10, 11, 13, 15번이 제외 예상됩니다. 전해 915회차에서 5수 중 5수가 모두 제외되어 4회 연속 100% 제외 중입니다. 제외 예상수를 참조하여 916회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.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